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de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키워드라는 것은 미리 예약된 이름을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이름은 선점을 해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del이라는 걸 쓰고 싶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del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이 키워드를 이용하면 리스트의 값을 지울 수 있습니다. 마이리스트에 123abc true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del 그리고 띄고 거기에 있는 마이리스트 인덱스를 쓰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값이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시점은요. 지워지게 되면서 뒤에 있는 값들이 앞으로 당겨져요. 여기서 마이리스트 0였으니까 123이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abc가 원래 1, 2였었어요. 인덱스가. 지워지면 당겨지면서 abc가 인덱스 0이 되고 true가 2가 됩니다. 마이리스트에 123abc true였었는데요. 여기에 del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띄고 마이리스트 0번에 있는 요소를 지우겠다. 여기에 0번에는 123이 있죠. 지우게 되면은 프린트 마이리스트 하게 되면요. abc와 true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인덱스가 0, 1, 2였었는데 123이 없어지면서 abc가 0번 인덱스가 되고요. true가 1번 인덱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리스트 그면은 0번을 또 지운다 하면은 abc가 지워지게 되겠죠. 프린트 마이리스트 하게 되면은 true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슬라이싱도 할 수 있는데요. 콜론과 대괄호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사이에는 콜론 앞에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시작 요소 첫번째 0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숫자가 2면 2 전까지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2라는 것은 0, 1을 의미합니다. 123과 abc가 잘 나오게 됐죠. 그래서 잘 나온다고 원본 리스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잘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잘라서 그 부분을 복사해오기 때문에 원본 리스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신 그 잘나온 부분을 복사해와서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마이리스트에 abc라는 문자열이 각각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앞에 숫자를 생략할 수도 있었죠. 문자열 슬라이싱에서 앞에 숫자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장 앞에 있는 요소부터 뒤에 숫자가 생략되면 가장 뒤에 것까지 숫자가 두 개면 이 앞에 숫자 인덱스부터 뒤에 숫자 인덱스 전까지 1, 2가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마이리스트에는 a, b, c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어요. 프린트, 마이리스트, 앞에 숫자가 생략되어 있고요. 뒤에는 1이네요. 이렇게 되면 제일 앞에 것부터 1 전까지 a가 출력이 되게 되고 마이리스트 1부터 3이라고 하면 1번 인덱스부터 3 전까지 1과 2 인덱스에 있는 b와 c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print, 마이리스트, e부터 뒤에 숫자가 없게 되면 e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c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